음악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뭐가 되느냐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원숭이 잡기 위해서 무거운 함을 원숭이들이 잘 다니는 곳에 갖다 둔대요 그런데 거기는 입구가 아주 조그마했습니다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런데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잔뜩 담아둔 거예요 그리고는 나무 그늘에서 숨어서 거물을 들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얼마 안 있으면 원숭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바나나도 있고 과일도 있으니까 그걸 꽉 움켜쥐었는데 그때 유유히 원주민이 거물을 들고 나타납니다 휘파람을 들고 가도 원숭이가 도망을 안 갑니다 깨끗거리면서 무거운 함을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과일을 잡아서 손을 안 넣는데요 절대 넣지 않는데요 그걸 놔야 사는데 생명이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깨끗거리면 팔딱팔딱 뛰면서도 그 과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물을 던지고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서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요 뒤에서 조종하는 자요 검을 들고 있는 자요 그런데 미끼를 두는 거예요 그 미끼에 걸려 넘어갑니다 덫에 걸려 넘어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덟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악이라는 것은요 이게 남성명사예요 헬라우로 투 포네루입니다 이것은 남성명사 곧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인물입니다 루시 퍼민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하나님의 보자를 넘버든 이 루시퍼가 타락합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로 6천년 인류욕사 끝나면 예수님 제림하셔서 그를 바로 아비소스에 무지갱으로 던져놓고 천년왕국 끝에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넣습니다 하나님의 보자를 넘버든 이 교만한 자를 잡아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엄부 제일 밑바닥에 던져넣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욕심이 잉태양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생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을 충동질해서 욕심으로 이 탐심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마귀입니다 그 값은 사망이라는 너무나 참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자라 이렇게 하는데 마귀 파괴자하고 이건 어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사탄은 대적자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마귀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사람을 파괴시킬 때 마귀라 둘은 똑같은 인물입니다 루시프입니다 파괴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실패하니까 사람을 파괴시켜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래서 이 마귀 이름이 파괴자 아볼루온 호 디아블로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천국 들어가는 순간 요단강 건너갈 때 임종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도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째 우리 내부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원래 거짓말장이에요 원래 교만한 자에요 하나님 대적하던 교만한 자 원래 속이는 자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거짓을 뿌립니다 염려, 근심을 뿌립니다 두려움을 뿌립니다 거짓을, 미움을 그런데 이게 썸뿌리가 돼요 가만 놔두면 이게 은폐성이 있고 성장성, 파괴성 세 가지가 있는데 은폐시켜놨다가 조금 있다고 보면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마지막 파멸이 이럴 때까지 그냥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모든 악의 열매고 행복을 파괴시키는 근원입니다 행복한 고난은 있어도 행복한 죄는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군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곳저곳을 막 도망다닐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나요? 그러나 그때 10편, 23편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no one 내가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의 영혼이 그 아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고난 가운데 쫓기면서 죽을 위기, 위기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이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음을 나는 두려워 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대상 21장의 다윗의 만련입니다 교만죄를 짓습니다 명예욕 때문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아니, 인구 센서스가 뭔 죄입니까? 그러나 목적이 다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제쳐놓고 야, 내 밑에 군사가 얼마나 있나? 단에서 부엘 세바까지 하면 개수해 볼까? 그 인구 개수가요 하나님을 밀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군사를 의지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결국 인구 개수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7만 명의 군사를 추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둘째 자리에 두면 하나님을 완전히 끝으로 밀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첫째 자리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때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던 다윗이 바로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군사를 7만 명 하루아침에 죽여나갑니다 온역으로, 질병으로 그러자 하나님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는 이 다윗에게 갓 쓴 자가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르난의 타장마당에 가서 빨리 제사를 드려라 제사 드리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 응답받고 재앙이 거쳤습니다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여 훗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큰 죄는 다 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격동하니라 마귀가 그렇게 인구 센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만죄를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욕심, 이 탐심,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는, 그 욕심은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시험과 죄는 성도들이 안일할 때 소리 없이 섬여드는 거예요 마귀는 방심할 때 그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스 5장 8절에 여러분, 예배는 바로 믿음을 굳게 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굳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씨를 뿌립니다 선한 씨를 뿌립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염려, 건식, 낙당, 좌절, 엄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불평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뿌려요 그 가라지가 나도 모르게 자란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은 가라지는 뽑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씨가 자랄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믿음에 굳게 써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을 파괴하려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우리의 마음에 거짓, 교만, 온갖 염려, 미움, 두려움을 심어내는 마귀의 세력을 능히 이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든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마귀 이름이 호 디아볼로스 나눈다, 디아볼로스, 파괴시킨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라틴어가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가 메리조하고 누스 나누고 파괴시킨다는 메리조와 누스 이 두 개가 합성어예요 마음을 나누고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어쩌면 마귀하고 오원이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누고 파괴시키는 자요 염려는 나누고 파괴시키는 여러분, 나누고 파괴시키는 이 마귀가 오늘날 염려라고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합니까? 마귀에게 지금 잡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빌리포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고 있는 동안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아무리 내가 했어도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걱정은,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감사를 붙이는 기도가 마귀를 물리치는, 염려, 근심을 물리치는 핵폭탄은 영적인 핵폭탄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경북 영덕군에 대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부흥회를 와달라 해서 바닷가에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는 둘째 날 저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이 역대하 20장에 이스라엘의 요호사밧 왕 때 모합, 암몬, 셀족속들이 메뚜기 때처럼 연합해서 공격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호사밧 왕이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요 큰일 났습니다 여자가 아기를 가져 열 달이 찼는데 그 해산할 날이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열 달 차서 진통욕 아픔은 오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적들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나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에게 레비지파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요 왕에게 가서 얘기하라 요사밧 왕이여 두려워 마시오 이 전쟁은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일 두고와 덜판에 적군들이 연합군이 몰려올 때 성가대 몇백 명 세워서 예복을 입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요하께 감사하세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사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항호를 벌리고 병거를 몰아세우면서 소리치며 오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손 놓고 무장해제하고 찬양팀들이 나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서로 피차살류해서 두고와 들판에 한 명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퍼펙트한 승리였습니다 성경 속에 이런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사단막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막이가 도망칩니다 그것은 감사와 찬양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막 외쳤다고 대탄 위에 있는 시골교회 막 그 설교를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외쳤는데 갑자기 여러분 여름인데 에어컨이 없잖아요 시골교회 선풍기 틀어놨는데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날파리, 하루살이, 나방, 나비들 세상에 온갖 날아다니는 별레는 온 동네 벌레들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새까맣게 몰려오더니 그리고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는 내 입에도 막 들어가질 않나 머리에 떨어져 온 교인들이 그거 잡느라고 도대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아 이게 사탄의 역사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 찬양으로 이겼던 요사바드왕 때처럼 일어나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여러분 모두 책도 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그러는데 놀라운 일은요 그 사카맣게 몰려가지고 막 입에고 머리고 막 할 것 없이 떨어지던 그 날벌레들이 하루살이 날파리 나방들이요 전부 다 두두두두두 약도 안 쳤는데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가지고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냥 다 떨어지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수북이 수북이 쌓이는 겁니다 교인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막 쓰레 박히고 쓰레기통 갖고 와가지고 이거 그냥 퍼는 거예요 그냥 사부로 퍼듯이 그냥 퍼가지고 막 갖다 넣는데 몇 통이나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애국에서 일어났던 재앙 파리재앙 이 재앙 이런 엄청난 것이었구나 하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데 자기들도 그 대탄에 사는 교회의 송들이 생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떼거리로 온 동네 대탄의 모든 동네에서 살던 날파리들이 몽땅 그 배로 다 몰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잡으려고 손바닥과 파리채로 잡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찬양하니까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고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로 찬양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램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내부의 악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 건심, 좌절, 낙담, 미움 두려움, 불평,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마귀 세력입니다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썸뿌리를 씹고 가라짐을 심어놨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비결은 바로 감사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악으로부터 우리는 구원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외부 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적인 악입니다 구조 악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이에요 경제와 문화 속에 깊이 뿌리받고 있는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입니다 법을 이용해서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해로당이 야고부를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놨어요 군사 내식 내패에다가 이렇게 파수보게 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대모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탈출시켰습니다 교회가 사회 악에 대해서 기도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요셉과 이스트처럼 세워서 이 사회적인 구조학 정치적인 구조학으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재계 법계 정계 스포츠계 종교계 어느 곳이든지 가서 리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정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낙태 만년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처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가 판치고 뉴에이지와 이슬람 같은 어둠의 세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고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슬림의 테러로 영국은 몸살을 안고 있습니다 충격을 넘어서요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중심지에 있던 영국 이 영국에서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 본산지인 영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슬림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 원인이 있습니다 영국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많은 남자들이 죽었잖아요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이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 식민지 국가였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무제한으로 남자들을 끌어들었어요 그들이 무슬림이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봐야 아직도 크리찬들이 많은 영국이 필요할 때 쓰고 나중에 돌려보내면 되는 거야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요소아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이한 생각을 알고 너희들이 들어가거든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가난한 땅에 바할신을 섬기는 자는 다 죽여야 한다 했는데 그들이 그들을 노동력으로 삼았잖아요 노동력으로 삼으려고 단지파에서 안 죽였어요 그러나 결국 단지파가 그들에게 쫓겨서 도망갑니다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력으로 서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가지 않아 갔다가 또다시 돌아와 이미 오면서 영국이 그걸 갖다 받아줬습니다 그 결과 1961년에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 그럽니다 7개밖에 없었는데 2015년 2년 전에는 1750개가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은 2051년에는 무슬림이 2600만이 된다고 그렇게 bbs 방송은 보고했습니다 2600만이면 영국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지금 300만입니다 이제 2051년에는 2600만 그러면 이 무슬림이 3분의 1이 되면 무슬림 수상이 나올 수도 있고 무슬림 국회의원이 상훈의원이 다 장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종교가 3분의 1이면 그 나라의 종교가 되어집니다 영국 bbs 방송은 얘기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침묵했다 방심했다 오늘날 영국을 이슬람 천국으로 만든 것은 바로 신자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입니다 사회 구조학으로 정부의 비활이 이루어지는 정치학 사회학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 괴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점령하는 사회학의 힘 사탄의 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1965년에 무슬림이 3700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1965년에 3700명의 무슬림이 지금 52년 만에 20만 명이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20만 명 무슨 속도로 점령해갑니다 거기다가 동생애와 키오 축제 문화가 서울시장 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그들은 정부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동생애가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두 사탄의 괴계 그 뒤에 사탄의 괴계 주여 이 모든 악에서 우리 민족을 미국을 영국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이 천국 인수론서만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약한 병아리신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의 정치학 사회구조학으로 우리 내부학으로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이 악으로부터 나와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도는 깨어서 이 사탄의 괴락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사녀들이 이 땅의 요셉가시더처럼 영양이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으로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조국과 민국 미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이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주님은 원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다가올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사회악으로 정치악으로부터 지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부의 악과 외부의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적인 권능으로 건져내십니다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사자굴에 던져도 기도하리란 사자굴에 던져지니 하나님이 그를 건져냈습니다 할렐루야 온 바벨론 땅에서 더욱 높이니라 사드랑메삭 아벤누고 마찬가지입니다 두라 평온에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향해 목숨은 거니까 여러분 불문불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가 상치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온 땅에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 더욱 높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오 하나님은 두 번째 악의 세력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황은 그대로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분별력을 주어서 판단력이 흐리지 않게 하셔서 그 용기와 담대한 힘으로 마귀의 계락을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두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우리가 모든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호모는 얘기합니다 사랑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보다 마귀를 이기는 더 강한 무기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나라고 하는 78세 화란 출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50년간 담배 피웠대요 나중에 폐가 나빠질지도 모르게 권고하니까 이 클리닉에 가서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몇 년을 애를 써도 결국 담배를 또다시 입에 물게 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담배하고 같이 살다가 죽지 뭐 그런데 이 78세 된 엘리나 할머니가 한 살 위에인 제이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걸 결혼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요 난 엘리나하고 살고 싶어 나 사랑해 그런데 당신이 입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게 난 싫어 난 한평생 담배 안 피웠어 그래서 나 담배만 안 피우면 좋겠네 담배 때문에 결혼 못하겠다 하니까 이 엘리나 할머니가 눈이 동그러져서 담배 때문에 그럼 담배 오늘부터 끊을게 그날로부터 끊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담배 안 피었대요 여러분 클리닉도 안 돼 약도 안 돼 힘으로 농으로 안 돼 그러나 사랑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도 그 악한 습관을 끊는데 예수 사랑에 충만하면 못 이길 죄가 어디 있고 못 이길 사탄의 권세가 어디 있으며 못 이길 수 있는 끊지 못할 악습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한 번 저와 여러분이 믿어보시기를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믿어도 뜨겁게 믿어야지 미지근하게 믿으면 미지근한 물속에 온갖 세균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미지근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 뜨겁게 불같은 성령 받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할 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극허신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추구합니다 마귀는 도망갈 것입니다 이 감사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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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